한 장을 강화합니다. 돈을 획득합니다. 강화해 강화. 무력화. 갓. 갓. 력화. 불. 엘. 엘불. 엘. 원대한 꿈을 갖고 출발. 이제 가다가 몇 대 맞고. 루트 바꿉니다. 망단. 발돌림. 하아. 슬라임이야. 슬라임이면은. 그냥. 옆으로 뺄까. 슬라임 너무 센데. 헉헉. 모임. 그럼 이번 판은 종을 짚는 겁니다. 아 리사이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지? 종. 모임. 아 뭐. 짚지 뭐. 감사합니다. 가지님도 됩니다. 개꿀덱이에요. 제가 그걸로 승천 20 몇 번을 깼는데. 다만 실력이 부족하면. 실력이 부족하면 좀 힘들 수도 있고요. 가지님도 짱쌉니다. 파멸. 파멸의 일격. 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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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오스. 히오스. 아아아아. 단분사. 리그도 없는 게임. 이미 죽은 게임. 최대한. 둘이. 철. 네 솔직히 이 조합 너무... 센. 가진 인도 댁이 센건 가지보다는. 단독아.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이겠죠. 즉. 어. 인정? 아. 뭐 인정이야. 헛소리 되지만. 하여간 어 재생 포션 작도 필요 없죠 비타 넣을까 아니 뭔 책임을 져요 뭐 소리야 쓸더스 엠 책임 안집니다 헉 서순 이거 죽나 못잡겠는데 못잡나 아니 아까 서순해가지고 잠깐만요 아니 서순 서순해서 서순이 이렇게 위어갑니다 도각 도각첩 연막탄 환영살인마 아이고 방구석 겸돌이님 엘결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타멸 타멸 필요없고 으아아아 맹독 내장해제 가방 이제 니두 나옴 아 서순 아 진짜 오랜 지병이었던 서순으로 아니 서순 미치겠네 진짜 물오른 서순 물오른 서순 물오른 서순 제비 제비 환살 꺼져 예 풀피 엘리트 넘벼 곱창 음 다음 턴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이 뉴이겠지? 이번 턴은 손해지면 이번 턴은 손해지면 이번 턴은 손해지면 넌 이미 죽었다 아니 병불 에 병불 정밀 극혐 그 카드 총매 네 내장병불 독질을 넣어놓을까 병 속에 든 곱창 병 속에 든 곱창 음 음 음 딜 카드를 얼마나 떠나야될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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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곱창 곱창 파티 곱곱창 더블 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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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냐 이거 진짜 어? 거기다가 단돈은 여러 개 남아서 23 이득도.. 이득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총래 그래도 못하지 않을까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12니까 79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마치 79 때리면 79 어 오케이 이거 맞다 아.. 허어어어어어어 호그슨 슬라임 슬라임 개노델이야 진짜 뭔 생각으로 승선 20 슬라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게임 밸런스 개 똥나냐 내장해체 저것도 와이고 세상에 구독추와 바로추와 구독추와 바로추와 구독추와 바로추와 아이고 쿠타르크니 3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제 불쾌 넣을 때가 마치 김쾌 그 다음에 코스트 유물 하필 현돌이야 아 됐고 항만 믿자 상점 엘리트 불로 빠지든가 엘리트 하나 더 보든가 흐 현돌특 쉐만남 엘리트 으으 징그러 덱을 첫 턴에 거의 다 뽑기 때문에 핸드가 안좋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트 왜 이런거 밖에 안나오죠 어떡하죠 독이나 이런걸로 좀 드로우랑 어? 이런거 좀 어? 아 그 분 아 자괴감스탱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와 정밀사기다 아이 정밀 정밀 정밀하다면은 아이 정밀색 이거 신선가도 되겠는데 와 캐틀벨 캐틀벨 희귀엄을 쳐놓고 저 불 세게 돌아야 꼴랑킴 3오르는데 정밀 강화도 안한거 쓰기만하면은 데미지 3오른다 이거 실화냐 이거 진짜 어? 거기다가 단도는 여러개 남아서 더 와 사기네 이득도 이득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개사기네 어 아이씨 아 님들 정밀 얘기하니까 정밀 나왔잖아요 아 님들 때문임 신성 저거 뭐냐 불쾌 걸면은 꼼짝 못할거야 아마 세번 세번 정미를 좋아하십니까? 와 데미지 오른 거 봐 에이 20딜이야 저게 아흐 징그러 곤박 빼신 반사신경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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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걔도 언제나 올려나 단투도 넣어줘 옆에 불 보러 가야겠네 이거 신성 강화가 좀 빨리 될 것 같고 어떤 놈이 게임 그렇게 오래하고 헛소리 찍찍했는지 모르겠네 분명 깨말못일 것 설치 유독 가스 유독 맞다 줘 엘리트 가도 되나? 엘리트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불 두 개 보는데 걔도 언제 나오냐 차라리 걔도 3이면 훨씬 쉬울걸요 신경도 어기고 그래 칼집은 아니면 돼 어기 그 접색 7, 6, 5면 죽었지 하긴 뭐 칼집도 불 켜있네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그러면은 위에 엘리트 한 마리 더 갈까? 킹라손 고개? 고개 지금은 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재비가 났지 고개 집으면은 되게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은데 뭐 고개야 워낙 좋은 카드니까 아이고 주판 회식에 주판 회식에 아이고 괄적관리 호흡 감사합니다 아 뭐야 당신 누구야 와 정민 이지곤 돈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끊긴다 렉 걸린다 일해라 트위치 돈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돈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 되긴 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단독은 최고야 독 아 렉 걸린다 일해라 트위치 아 뭐야 돈이면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렉 걸리면 나도 몰라 사실 되긴 되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단독은 최고야 독 응 독 그거 뭐 응 응 인공물 하면서 영댐 들어가는 거 그거 응 인공물 아이고 그딴 거 나 쓰고 있으니까 응 단독 한번 써봐 재생포션 살까 카드가 두 장 세 장 들어오고 야 잔상에다가 건물 뿔 쓰면은 방어도 사 응 인공물이야 일단 신성 강화하고 이제 재생포션으로 어 쫓겨난 게노삼이다 아 미라손이지 그래 이제 해 지금 어 다 어 아 그리고 모모 으아 옋 오아 짯 킹짱독 하나 더 나왔네 ㅋ 신가 독 아 신경독 넣어보죠 어떡하지 개사기 아닙니까? 하나 더 넣을까? 킹기 가더리 신경독 예전에 저도 안가지는 쓰레기였는데 고개는 들고 갈까? 내장의 채도 지금 빼놓을까? 아니야 저 공짜 공짜 딜인데 다음 턴에 신경독 총매까지 들어갈려나? 그리운 괸전 이러면 잡았네 이제 안 봐도 잡았지 런나의 것이다 저는 님 것이 아닙니다 유물이 너무 좋아 미라손이니까 능지나 작도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들고 가죠 능지가 낫겠지? 잼잼 잼잼 처참 아니면 작도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작도 있으면은 비타 쓰기도 편하고 0코스트로 미라손도 볼 수 있다 잼스 트롤라베 어차피 지금 4코스트 아니 근데 이거 저열 저열 너무 좋은데 산막에서 저열이면은 개꿀이지 이거 저열 간다 길 여기밖에 없어 여기로 합시다 짱상 역시 독 없는 찐따댁이 아니라서 가시도 잘 잡아 가출구 아샤 공짜로 타격수염 너무 좋고 형상 쏘도 될 것 같은데 갓경독 너무 좋고 중독 포션도 괜찮아 보인다 지금 총매쓰기 조금 번거로우니까 오렌지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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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등 전등 전등도 좋아보이네요 전등은 사면은 한장 제거까지 할 수 있어 오렌지 오렌지 수 cobra 제거는 못하고 전등 사고 하나 지우죠 제비.. 제비 사는 곳도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어? 게이득 이제 수비 좀 되나? 독바 신성 못 뽑았어 힘내시스였어? 아 이건 또 뭔데 맨 밑에 들어있냐 아 참나 켈리 다리 걸기 필요할까? 필요하겠지 근데 지금 약화가 모자랄 것 같지 않은데 약화가 모자라지 않을 것 같으면은 다 걸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약화 걸 거 불쾌 신경독 그리고 무력화까지 다 있어가지고 방어 카드로 쓰기에는 그렇게 방어도 이득을 보는 카드가 아니라서 아휴 미친놈 대걸려 졸라 싫어 착돌 까마귀 까마귀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지금 착돌은 까마귀만 아니면 오케이인데 근데 지금 불쾌있고 까마귀 힘들 것 같지 않은데 착돌을 하나 더 올릴까 까마귀 싱글벙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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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는 뺏겨놔야겠다 병카드는 제거 안됩니다 독거는거 없네 물론 이 정도만 독걸고 총매 써도 충분은 충분하긴 한데 아 그리고 지금 발돌림 없네 야 발돌림 언제 나옴 어차피 이래봤자 마지막엔 대단원 짓고 대단원 짓 할꺼잖아요 아 안나올꺼잖아요 아이고 니트론인감사합니다 대단원이나올까 튕겨내기 써야될꺼같네요 발돌림도 없고 야 발돌림 언제주냐 아씨 뭐 강화지 신성이 있어가지고 뭐 전부 다 애매하네 온라인 아 아 아 신경독총매 주공인님 괴롭히지 마세요 아니 흠 쟤한테 불쾌 걸어봤자 딜 별로 안나오겠지 캘리퍼스를 좀 보고 아 이거 진짜 저거 저 뭐냐 저거 발돌림 망겜인거 또 티내네 이거 아으... 표창! 잔창! 오우야... 다 필요 없고 빨리 빌어먹을 저 모시기 주세요 빨리 발돌림 주세요! 빌어먹을 게인 발돌림 없으면 되는 게 없어 어... 망단? 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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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단이 부채 볼 수 있고 표창 볼 수 있지 잔상도 볼 수 있고 더 넣어야겠다 핑핑이 도봄 인정 아이고... 서순... 아... 서순... 무슨... 서순에요 참... 에... 누가 뭐래도... 누령의 영상은 좋아 스테로이드 귀집힌 아... 맹독 맹독 카드 넣어놓을까? 지금 맹독 총매가 안되는데 아니야 저거... 표창 나왔으니까 망단 돌리는 게 맹독보다 낫지 총매는 신경독이랑 쎄고 표창이 훨씬 쎈데 제니씨 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저거 달팽인데 맹독 집어넣을까? 심장도 망단 써야죠 커짓비 넣읍시다 뭐 딱히 강화할 게 없네 파워 카드... 강화해 놓는 거는 충분히 괜찮은 선택이니까 뭐야 핸드... 갈게 거의 없네 핸드... 갈게 거의 없네 핸드 갈게... 거의 없네 핸드 갈게... 핸드 진짜 잘 잡혔다 핸드 진짜 잘 잡혔다 찬상 두장이야 지금 으엑 어리석은 놈 학 있어서 금방 온순해지죠 흠 달팽이 졸래 싫어 흠 달팽이 졸래 흠 달팽이 졸래 흠 흠 흠 아 난님군인 괄로감사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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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드로우 포션도 못쓰고 이거저거 못썼네 드로우 포션 여기서 먹는거는 좀 아깝겠죠 창강가서 드로우 먹자 수리 정비를 뭔바박겼길래 헉! 아 이런 재작! 저게... 한 팁 모자랗구나 별로 죽여온건 아닌데 덜 불편 쾌적함 쾌적함 도트도트반게님 구알로우 감사합니다 어... 무력과 써야되고? 이실적함 갓! 밀! 망단 너무 좋고 발돌림 안나오냐 발돌림 하나 좀 줘봐라 강화할 것도 없는데 잠이나 자죠 불쾌가 날 것 같은데 연타 막으려면 자기족 림도 무검도 괜찮겠다 지금 무검이랑 무검불쾌 제거 이렇게는 안되는데 정밀단 세상에 세상에 나선아 중독불약 저거는 심장가서 쓸거에요 불쾌의 무검 이렇게 가져갈까 총맺을때 써서 18딜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다 꺽 불쾌해서라 피로버글창 찐보스 창밤을 퍼펙트 하다니 힝샤 탄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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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풀인데 탄풀이다 탄풀 탄풀 음 어쨌든 총매한방 노리는 덱이고 신경독 두개 쓰는거보다 인공물 탄풀빌 아 정밀색 진짜 깰깃 바빠 좀 아르칸즈님 부원갑사입니다 뭐지 아 뭐야 뭐야 이건 킹자꼬? 아닌데 리믹스라고 되어있는데 합성인데 틱톡도 쓱까놨어 마이맥 음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혼란스럽네요 중가로는 국산이지만 정밀은 수입산입니다 수입산 국산 중가로를 애용합시다 반고를 습관하네 어 기집이 수고 에? 저작권 안걸리는 노래 미풍 가사입니다 아 뭐야 이거 아잇 가지마 아니 세상에 아유 저게 뭐야 제발 가라고 제발 가라고 아잇 포션 안 먹었다 님때문임 아잇 참 그리트 벌떡 아잇 이걸 포션을 안 먹었네 아 딜 딜 로스 엄청났네 아 똥 밀 진짜 이거 불쾌 걸면은 회복하지 아 이번 턴에 회복하잖아 그래도 걸어놓은가 아닌데 이번 턴에 걸면은 치우니까 아 근데 이거 인공물 으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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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어먹을 인공물은 탄성 플러스크로 빼고 응 텐텔 편안 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 근데 안 허허허 껄껄 허접색 애쓴다 나는 잘가고 불쾌해지고 팅샤켈 아니 저놈의 정밀 진짜 정밀 삭제해야지 정밀 너프 좀 아 제발 정밀 너프 좀 난 대개 정밀을 넣은 적이 없는데 정밀이 왜 자꾸 나오지? 암튼 옷은 예에 감사합니다.